마트 가서 그 시래기 사 왔거든요 시래기가 무청 인거 맞죠? 그래서 이거 무청 해서 시래기 고고 한번 먹... 전혀 없을 때 또 뭐 먹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계란 소금 계란 양념 계란 고기 계란 소금 계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 날씨가 좀 풀린다고 하던데요. 어제는 바람이 바람이 너무 쎄고 너무 추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약을 먼저 갖다 드려야 할거지. 밥을 먼저 드셔야죠. 누가 밥 안 먹고 약 먹어요. 맛있어. 곰피가 맛있다 응 응 곰피 맛 좋다 응 곰피 맛 좋다 응 공 뭔지 아세요? 무슨 공이지? 저는 뭐야? 시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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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야 그 무이파리 무이파리 달린거 말려그네 무청이라고 해 시래기 고기 다 알건데 시래기 고기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시래기 고기 시래기 고기는 맛있다 응 음